피클 계속 기울이고 눌러 후우우우우우 응용 아휴 밀불로 Leslie 유아 socially 아휴 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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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고자 찾은 다음에 보여줘 아껴놨던 스노피 데일 스티커를 쓸 거예요 겨울이니까 이걸로 손톱이 너무 짧아서 스노피 목이 잘렸어요 왼손 완성 음 귀엽다 뚱 이거는 VR 이거는 플레이스테이션 저희가 예전에 VR 카페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집에서도 VR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플레이스테이션에서 VR 기기를 대여해주셨어요 게임 해보고 놔두기 할게 놔두자 우와 오우 저김부터 본체 같네 그치 이거 이거 우와 신기하다 신기한 감망이 우주선 안에서 써야 될 것 같이 생겼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응 응원봉 같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들고 신기하다 끝이야? 끝이야? 응 끝이야? 응 끝이야? ี่ forever 이게 상태에서 기울이고 눌러 잡아 엑 나는 자세인가 봐. 좋은 spin Einstein 재미있어 너무 놀랐wer Fine 100개 이상해 чик 뭐야 이거? 주먹! 좋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삼겹살 정식입니다. 진짜 두껍다. 무팥이 다 먹어야죠? 종이원이브 무팥이에요. właśnie 더 많이 마시네요! 한입대로 이걸 닦아줍니다. 간장에 손을 주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이 고구마 치킨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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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물 고구마 반죽 청양고추 설탕 쌀가루를 삶 Gas 고춧가루 쌀가루 끓여 Its słutsU 소금 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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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워요 강아지가 맛있었거든요 앗 김밥 잔뜩 아름다워 후홍 집게장 소금 물 고기 고기 고기맛 고기 고기 소금 후추 젤리 고추 쌀가루 맛있는데? 오우 불쌍득 입안 가득 좋지? 응 입안 가득 좋지? 응 입안 가득 입안 가득 입안 가득 입안 가득 입안 가득 오랜만에 연남동 가서 소품샵도 가고 잠옷 쇼룸이 있다고 해서 가서 잠옷도 사고 카페 가서 까놀레도 사올 예정이에요 가자! 하늘에 구름 한 적 없어 여기 있어? 오 이거 해야겠다 나 이거 보고 있었어 그치?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나 이런 좀 유니크한 잠옷을 원했어 너가 입을 때 뭔가 되게 오트밀 먹어야 될 것 같은 잠옷이지 진짜 아침에 나무나무한 식기에다가 아 이거 되게 이쁜데? 이거나 할 거야 그래 왜 내가 고르지? 이거 이거 롤케이크 같아 이거 어때? 나? 하하 하하 색이 다 사지? 갑자기 나타난 핑크 핑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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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하나 넣었잖아 이거 이거 핑크 치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목적지로 우리 모두 우리집 주방이었으면 좋겠어 나 나무 포크가 있으면 좋겠어 새 포크로 먹잖아 포크하고 싶어 하나씩 하자 응 이쁘게 우리 브런치 진짜 이쁠 것 같아 진짜 이쁠 것 같아 진짜 이쁘다 우와 진짜 무겁다 도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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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구니 큰 입바구니 같아 이렇게 우와 괜찮다 어 내구성은 좋을 것 같아 이런거 상도 훨씬 안전하겠다 맞지 아 진짜 고급스러워 특이하지 모양 되게 특이한 것 같아 우와 이런걸로 이렇게 커피 괜찮네 응 그리고 이게 되게 뾰족해 이거 추출할 때 구멍 두개 다 여기로 들어가? 어때? 꿀 퍼는 거 그치 이거 귀엽지 그런거 푸우 같아서 귀엽다 그니까 이거 하자 뿅 커피풀 우와 포장지를 이렇게 생겼어 초간 지그실 눌러주면 냉장 냉동할 수 있는 컵 닦는건가 그런거 같아 감자를 딱 잡고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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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이거 하하 그냥 귀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이게 너무 좋네 어 국물 낼 때 멸치랑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 오 오 되게 이쁘다 하고싶다 진짜 이쁘네 어 코팅도 됐네 좋지 어 뿅 오 오 날카로워 조심조 심지어 코팅도 돼있어 요거 요거 이거 우리가 찾던거 이거 무조건 해야돼 오 요게 이뻐 어 퓨리 진짜 이쁘다 이쁘지 메탈이다 되게 좋겠다 이거 우리 잘라서 넣어놓기 그치 플라스틱 말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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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갖고 싶어 했던 거 돌려봐 보여주세요 힉! 세트로 이것도 갖고 싶지만 진짜 이쁘다 조심해 귀여워 뭐야 이거? 남산스러워 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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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거 득템 까놀레 사러 왔어요 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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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차라 이거 하얀색깔 이거요거요거 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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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급스러워 맛있겠다 재밌었다 짧고 굵게 잘 먹었어 완전 좋아 짠! 어제 연남동에서 사온 것들 하나하나 언박싱 해볼게요 핑크색 체리 파자마 이렇게 이렇게 콕콕 박혀있는 체리 모양이 귀여워요 그리고 면도 되게 좋고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팔이 긴 편인데 소매도 딱 맞고 길이도 딱 좋아요 그리고 좋은 게 바지에 주머니가 있어요 고지남이 적극 추천했던 파자마 목 부분에 카라가 너무 예뻐요 소매에 요렇게 그릴도 달려있고 스크런치 같다 꽉! 모양은 까만색 별 잘 샀어 이거 진짜 이렇게 소매 기장도 괜찮고 바지 기장도 좋은데 뭔가 상체가 네모네모해 보여요 살짝 뽕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귀모라서 되게 따뜻해요 우디 무드에서 산 것들 진짜 포장을 하나하나 정상스럽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영수증도 써주시고 이렇게 직접 영수증도 써주시고 이거는 샵 글라스예요 이렇게 미리리터 표시도 돼있고 원스 표시도 돼있어요 이거는 야자로 만들어진 소리예요 이거는 야자로 만들어진 소리예요 감자나 고구마 세척하거나 껍질 벗겨낼 때 사용하는 거래요 나무 뒤집게 포크 허니티퍼 행주 비싼 행주 이렇게 요거는 선물로 주신 왁스 그립백 이렇게 안에 채소나 과일 보강하는 거래요 이렇게 제 사용도 가능하고 그리고 밀랍에 온기를 주면 밀봉이 가능하대요 되게 친환경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메탈 트레이 저희가 항상 트레이를 플라스틱 트레이를 쓰다보니까 뜨거운 것도 못 올려놓고 되게 사용이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오래 쓰려고 메탈 트레이를 샀어요 짠 이건 탁상 LED 인데요 딱히 쓸모 없지만 제 책상을 꾸며 놓으려고 샀습니다 유에스비 포트에 꼬우면 여기서 불이 나와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도장 두드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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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쾱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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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우 진짜 이쁘다 그치? 크럼키 아 나 이런거 잘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용감한 수호자? 시간내에 맞히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맞아 키고자 최선도 압니다 맞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진짜 맞아 하니바바 마틴 로터킹 넬슨만델라 와도텔에서 아 아 아 아 아 아 딱 찰칵 짠 면과 찰칵 설탕 찰칵 소금 어제 바로 1. 할머니는 2. 할아버지 합류 Henrietta 소금 티chliat지 마 tenant respirっと 살살 눈 Owl 물 4분의 8몇 4분의 3불 4분의 4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묵꼬치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동 정식. 이제부터... 이렇게 새콤해졌지 또? 맛있어? 근데 갑자기 새콤해졌어. 기대는 이제 새콤해졌지. 매콤해졌어요. 매콤해졌어요. 더 맛있게 새콤해졌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